이번 시간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기본작업 다시 3번에 외부 데이터 1번 예제 시트 클릭해 주시고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A3제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가셔서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가셔서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현재 가져오신 데이터는 C드라이브 안에 2015년 2급 안에 이론 폴더에 가셔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여러분이 연도 상관없이 이론 폴더에 가셔서 데이터를 가져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격 시험 자료 선택하시고요. 가져오기 클릭합니다. 원본 데이터 형식의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음 버튼 누릅니다. 구분 기호는 심표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탭이 체크된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심표만 체크하시고요. 물론 탭을 체크로 해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3단계에서 특별하게 서식 작업을 하실 건 아니시니까요. 마침 버튼 누르시고요. 기존 워크시트의 A3에서 깜빡깜빡합니다. 혹시 처음에 A3 셀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A3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A3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1번 결과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외부 데이터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예제는 새로운 시트로 가져오실 거니까 별도의 위치 셀 선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가셔서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판매 실적을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공백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공백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클릭합니다. 그 다음 3단계에서 마침 누르시고요. 그 다음 새 워크 시트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한 시트 바로 왼쪽에 시트 1이라고 추가가 되어 있고요. 시트 1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판매 실적이라고 시트명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시트가 외부 데이터 2번 예제 시트 뒤에 삽입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삽입된 시트를 드래그 선택하셔서요. 외부 데이터 2번 예제 뒤에다가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3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A1세부터 표시할 겁니다. A1세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에 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선택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 환경 개선 투자 자금을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다음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본 탭은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다음 누릅니다. 그 다음 3단계에서요. 현재 1, 3, 4 열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열은 안 가져올 겁니다. 두 번째 열을 선택하시고요. 3단계 열 데이터 서식에서요. 열 가져오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선택하시고요. 마치 누릅니다. 그 다음 A1세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A1세부터 데이터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 시트랑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외부 데이터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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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